산업, 피수 및 가축분유 등의 오염물질을 우천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도와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점검 대상은 과거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이며 우천시나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고위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내 사업주와 축산농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